하할라 뭐지 그냥 가위도 챙겨왔어요 먹어도 된다고? 네 접쳐놔야 되죠 아 네 꽁도 너무 낮은거 같아요 몇 회에요 네? 뭘 안돼요 안돼 여기 수직이 깊을건데 여기요? 네 뭐라고요? 수심 수심 19미터 왔다 왔어? 정말 좋아 맛있어 배는 좀 크다 맛있어 맛있어 얘도 좀 크다 이제 나온다 나와 이제 나온다 나와 나이스 나이스 탔다 아니냐? 이거 같은데? 아니네 니가 탔네 걸렸나? 니가 걸렸다 걸려 걸리는거 같은데 저랑 걸렸나? 걸린거 같은데 누가 아닌데? 왜? 나한테 탔나? 어? 나 탔네? 야 뭐야 나한테 탔네 탔네? 나한테 탔네? 나한테 탔네? 다가 남다네? 네 그가 타네? 드레이 풀려 왕꾸미 훈련병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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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원정인데 장원정 어.. 크다 분명 크다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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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o 으 뭐다 봤다 조금 있다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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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어 있다 있다 조금 있다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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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왔다 와 엄청 커 이야 이야 문어다 문어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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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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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나이스 나이스 와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와, 맛있어. 이냐? 와, 이 작아. 맛있어. 이야. 안 나오네. 오늘이 왔습니다.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좋지 않은 중앙기타 프로젝트 많이 하셨습니다. 납싯대에 점심 원칙포탈 필요하신 분들은 선장실 왼쪽으로 오세요. 왼쪽으로. 천천히 들어갈게요. hesp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이렇게 움직여서 안 essay 모든 왼쪽 타이트 감사합니다.